한국배구연맹은 오늘 서울 청담동 호텔 리베라에서 2022 프로배구 여자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명 순서는 구슬뽑기를 통해 추첨했고 지명권 1순위는 페퍼저축은행, 2순위는 인삼공사, 3순위는 한국생명, 4순위는 기업은행, 5순위 한국도로공사, 6순위 GS칼텍스, 7순위는 현대건설로 정해졌습니다. 1순위 페퍼저축은행은 미국 출신의 레프트, 리아 리드를 지명하였습니다. 2순위 인삼공사는 전시즌 페퍼저축은행에서 뛰던 엘리자베스를 영입했습니다. 3순위 한국생명은 인삼공사에서 뛰었던 옐레나를 지명했습니다. 4순위 기업은행은 러시아 출신의 라이트, 아나스타시아 구르바노바를 영입했습니다. 5순위 도로공사는 99년생의 카타리나 요비치를 영입했습니다. 6순위 GS칼텍스는 모마, 7순위 현대건설은 야스민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용병 선수들에게 차기 시즌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평균 공정